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에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낸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씨뿌리는 자의 비유 시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비유 시리즈 마태복음 13장은 그 중에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위대한 한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는 굉장히 신비하고 또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자들도 나와서 다시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비유는 두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또 이정표와 같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어떤 약속들 또 해석의 키 이것은 당연히 쉽게 바로 보면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면 혹은 설계자가 그와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외연과 내연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은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건축을 한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설계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지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이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와 흘이라는 바로 씨앗과 토양이라는 그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야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오 통치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42명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성경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가 이 트론 폴거, 왕위를 계승할 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임장을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고 또 그 증거로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 동방의 현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예고되고 입증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위태로운 박해 또 위협으로부터 그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문 서두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모형, 사람의 아들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그 인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장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됨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공유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사려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눈이 시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일을 통해서 파생된 아름다운 문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 또 외우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자꾸 우리의 입술의 가슴에 되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고 또 사랑스럽게 변화된다고 하여도 말씀만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물론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성품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낫죠 그런데 내 성품이 가장 이상화되었을 때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이상화된 성품 아들을 죽게 내어준 손양원 목사님의 성품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성품 서서하게 평온하게 서서평의 생애와 그 삶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잘 변화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큽니다 세례유안은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지극히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보다 크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한다는 쪽에 자꾸 방점을 찍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미천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살 수 없어요 실천이라는 말에 저는 약간의 늘 저항과 걸림돌을 가집니다 보금주의자로서 실천이라는 말에 그건 마치 내가 주차가 되어서 이것을 마치 치환하고 마치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로 드립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금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의식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희는 못하느냐 그게 율법주의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천국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아름답게 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 키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산위의 동네와 같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뿌리를 두고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인 무산자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 살리라 그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세워서 산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에 스탠드에 세워진 등불처럼 이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서 그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십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피드백들이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가 살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냉담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감탄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시기하고 질세하고 또 이를 미워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할 세부레 악령의 힘으로 온다 그렇게 고쾌하고 묘하고 대항하고 박해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반신 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박해하고 배척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리놓는 그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도전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못에 돌을 던지고 계십니다 3차원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4차원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노력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은 그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토양 가운데 씨앗이 던져졌다 토양을 변화시키고 토양의 존재율을 바꿔놓을 천국 씨앗이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옥토로 열매 맺는 토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이 없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주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열매 맺는 토양입니다 우리는 마치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직전에 그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 잔치를 벌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을 들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하실 일을 저희가 깨닫고 순종하고 그에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는 바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고 기뻐하고 그 옆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백배와 60배와 30배의 일들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옆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실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경지에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라는 그 조바심이 전혀 은혜받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뭔가 깊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성품과 소양을 지내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많이 변화시켜서 그러한 그릇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생각과 순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화를 쏘는 장면을 그리려면 때로는 관역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화살을 그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화살을 그려놓고 화살 주위로 관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순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천국은 씨앗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자기가 마음을 정해놓고 씨앗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 씨앗이 그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신랑이 있을 때에 그들은 금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슬퍼하면 안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은 참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들은 증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보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으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 갈 뿐입니다 주님의 작은 도구입니다 뭐 인도의 그 빈민가의 성녀 빈민가의 천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신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원해요 저는 구원 간증 외에 다른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보금적인 입장 때문이에요 저는 연예인 간증 같은 것은 원하지 않고요 또 그런 건 초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석세스 스토리의 간증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잘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연결시킬까?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5분짜리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씨앗이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위대함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옥토가 되어야만 씨앗을 싹 틔울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씨앗은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마태보금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가 석세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짐짓 겸손하게 하는 표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다는 그 기대감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했는데 열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신반의하는데 주님이 이뤄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궤도 위에 그 트랙 위에 그 레일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사코 붙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저만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트랙으로 가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무릎으로 다시 뜨거움으로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또 계속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가는 자 없고 오직 함께 가는 자가 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분주한 길가도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가시덤불도 단단한 바위의 토양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샷을 가슴에 깊이 받기만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신랑을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맺는 열매맺는 프로그램을 주셨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독교의 전성기는 지금 지나가거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충분히 갈급합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필이면 지금 시기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복음을 갈망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하의 때와 같은 그리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을 보고도 내일의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의 인격과 사람 됨에 대해서 절망하는 지금은 복음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천국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했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주님께서 그 영혼을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치의 병도 그리고 생로병사의 허무함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주님의 말씀에서는 옳다 옳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라 석세스 스토리와 그런 토양이 좋아서 열매를 맺었다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라 신랑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 이마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궁리하는 대신에 말씀을 마음속에 읊조리고 되뇌이는 일에 여러분이 찬성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은 저만큼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기뻐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랄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치고 번아웃되게 만듭니다 불신앙이고 믿음없음입니다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엔 저만큼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주 알량한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나의 토양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생각은 동상이몽 수없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벗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주 사후정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육신을 그들이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환자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혈중할튼 여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천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 대신에 평안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뀌어져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셀리브레이트 하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 5월 29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신부를 통해서 신랑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길가에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예정이오니 주의 남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실 일에 나는 저항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지지표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치 퍼즐의 도로를 이어가는 그 한 토막 거기에다가 들어감으로 그림이 이어지는 주님 저를 그 한 토막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서론과 같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천국 씨앗을 가진 자로 우리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고 놀라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응답